안녕하세요. 퀴사이트 정태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널 심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ADS에는 두 종류의 타임도미인 시뮬레이션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트랜젠트이고 다른 하나는 채널 심입니다. 트랜젠트 엔진은 SPICE와 같이 각 타임 스탭마다 노드의 전압과 전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SPICE 유의 툴들은 채널 모델링에 주로 사용되는 S 파라메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ADS 트랜젠트 엔진의 경우 컨볼루션 엔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S 파라메터 채널 모델로부터 신뢰할 만한 웨이폼 결과를 도출합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트랜젠트 엔진만을 사용해서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뮬레이션을 트랜젠트로 해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PCI Express처럼 Low VR 레벨까지 비트를 누적해서 봐야 하는 경우 트랜젠트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채널심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널심은 채널의 특성이 선형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비트를 누적해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채널심에는 두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프 포지션을 적용하는 빗바이빗 모드이고 다른 하나는 통계적 모드를 적용한 스태티스컬 모드입니다. 시뮬레이션 속도의 경우 스태티스컬 모드가 제일 빠르지만 적용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빗바이빗 모드의 경우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대비 매우 빠른 시간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 또한 유연합니다. 그러면 동작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채널이 있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과 유사한 싱글빗 리스펜스를 구합니다. 싱글빗 리스펜스를 통해 시뮬레이터는 채널의 특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싱글빗 리스펜스를 알고 있는 빗 시퀀스의 수프 포지션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시그널 프로세스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빠르게 수백만 비트를 누적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해진 빗 시퀀스를 통해 i를 바로 그려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채널의 손실이 너무 심해서 isi 현상이 두드러진다면 tx나 rx에 있는 이퀄라이저를 통해 isi 현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ADS에 있는 이퀄라이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x에 있는 ff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fe는 feed forward equalizer의 약자로서 tx나 rx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채널을 통과하게 되면 채널이 로우 패스 필터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high frequency 성분들이 감쇄됩니다. 이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 신호의 전의가 발생하는 즉, 비트의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은 증폭시키고 신호의 전의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진폭을 줄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각 pre-shoot, de-emphasis로 부르고 있습니다. ADS에서 ffe를 적용할 때는 db 값을 입력하는 de-emphasis 모드나 tap 값을 입력하는 fir, tap 두가지 모드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fir, tap 값을 입력할 때는 메인 심볼을 기준으로 free 심볼과 force 심볼 값을 각각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가운데 그림은 PCI Express Jam 4 프리셋 값에 따라 출력 파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Rx에 있는 이퀄라이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x에는 CTLE, FFE, DFE가 있습니다. CTLE는 Continuous Time Linear Equalizer의 약자로서 Rx에 있는 아날로그 필드입니다. FFE와 마찬가지로 High Frequency를 부스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TLE의 경우 사용하는 아플리케이션별로 전달 함수가 존재합니다. PCI Express Jam 4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ToPole, AC Gain 형태의 전달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Pole과 제로의 역할은 주로 주파수 부스팅이 일어나야 하는 구간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DC Gain의 경우는 주파수를 얼마나 감세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달 함수는 어플리케이션별로 상의합니다. 그때마다 유저가 일일이 Pole0 값을 설정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DS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프리셋 형태로 Pole0 세팅 값을 미리 구현해 놓았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별로 적절한 값을 선택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DFE는 Decision Feedback Equalizer의 약자로서 FFE와 유사한 ISI를 경감시키는 디지털 필더입니다. DFE가 FFE와 다른 점은 심볼을 판단한 서킷을 포함하고 있어서 노이즈 증폭 없이 ISI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해로가 복잡해지고 프리셋볼의 IS를 수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ADS에는 DFE를 사용하여 채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채널 특성에 최적화된 DFE 텍 값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 값을 통해 웨이폼에 DFE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첫 번째로 싱글빗 리스펀스를 구합니다. 구해진 싱글빗에 알고 있는 빛을 중첩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수백만 비트를 누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꼴라이즈까지 적용하여 ISI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I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동략 방식은 채널 심의 빛발빛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더 빠르게 로우 비화를 계산해서 볼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스태티스컬 모드로서 싱글빗 리스펀스를 구하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이 패턴이 없기 때문에 중첩을 하지 않고 통계적 모델을 사용하여 I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상황에 맞는 설정으로 시뮬레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데모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레퍼런스 패키지와 채널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을 채널로 구성해서 PCI Express Gen4 시뮬레이션 테스트 벤치를 만들 예정입니다. 패키지 모델 생성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8GHz에서 3dB 로스를 가지는 채널을 생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인 모델 생성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8GHz에서 15.4dB 로스를 가지는 채널을 생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데모를 보시겠습니다.